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글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2023 무라이체 개념완성 오리엔테이션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3학년 첫 번째 강의예요. 개념완성이 스타트죠.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지만 자, 일단 이 2023 무라이체 개념완성이 작년 2022학년도 것과 다르게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무라이체 개념완성이 전까지는 학원 교재 형태로 빈 칸이 많고 필기할 자리도 빈 자리가 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가학습도 될 수 있게 책을 좀 개정을 했고요. 단권화시키는데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책을 또 이렇게 막 분리하고 막 이렇게 진행하는 게 또 장점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권화시키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책이 한 권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훨씬 더 많이 보완이 되었고요. 그리고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일단 개념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개념 페이지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개념 페이지가 들어가는데 이제 개념이 끝난 다음에 정리해라고 해서 이렇게 괄호 넣기로 용어들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용어를 정리하는 부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기본 개념을 OX로 확인하는 OX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필수 예제가 이렇게 따로 빠져나와서 수업할 때 필요한 예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분석해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이제 마스터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분석해라고 해서 위쪽에 연결물체나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각 파트별로 특히 킬러에서 출제가 되는 문항들 그런 주제들을 좀 집중 분석하는 분석해라는 페이지가 들어갔습니다. 아래쪽에 대표 기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제들이 좀 많이 보완이 되었는데 문제들이 같이 해라고 하는 부분 같이 해라는 거는 이제 너희들이 수업을 들을 때 문제 풀이가 많으면 어떤 문제를 봐야 하고 강의를 봐야 하고 어떤 문제들을 좀 선별적으로 수강을 해야 되는지 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해라는 문제들과 연습해라는 문제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해는 반드시 강의를 수강을 하고 함께 공부를 해 나가는 즉 개념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해라는 것은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을 들으면 이제 과제가 나가잖아요. 현장 강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과제들이 쭉 뒤쪽에 반단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는 약간 중상급 수준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하고요. 연습해는 그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출문제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알겠죠? 기출문제들은 고2, 고3, 수능, 모의고사, 그리고 학력평가라고 부르는 모의고사,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근데 고2는 일반적으로 다 학력평가라고 해요. 고2, 고3을 총망라를 해서 개념서에 제가 중급에서 중상급 정도까지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들이 따로 기출300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기출300에 중상급과 킬러 문제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권을 같이 보게 되면 전체의 기출문제들을 푸는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책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이걸 워크북으로 뺄 수도 있었는데요. 연습해를. 그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책 순서대로만 그냥 공부해 나가면 모든 개념, 그리고 적용, 훈련까지 모두 될 수 있게 책을 단권화 시켰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페이지 수는 조금 많아요. 페이지 수가 개념서 치고는 좀 많은데 400페이지가 좀 넘어가요. 해설지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분권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처음 생각했던 게 일단 단권화 취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400페이지까지는 물론 뭐 개념서, 일반적인 개념서가 한 300 중반 정도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약간 이만큼 더 두꺼워요. 그래서 책 두께는 좀 두껍지만 여러분들이 한 권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설지가 뒤쪽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해설지가 분권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PDF로 해설지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분권해도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분권을 해도 해설지를 잃어버렸다고 계속 올려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해설지를 업로드하고 책에 따로 맨 뒤쪽에 해설지가 포함이 돼서 분권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은 양해를 좀 부탁하고요. 책의 내용 구성을 정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펼쳐서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알겠죠? 여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합시다. 2023학년도 간단하게 이 과탐에 대한 어떤 입시에 필요한 내용들도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일단 그 여러분이 개념을 처음 딱 들게 되면 듣게 되는 학생들이 예비고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비고산들이 정보가 학기 초에 좀 없어요. 연말 12월달이랑 1월달에 정보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아직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떠먹여주는 방식으로 좀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2023 대학 수시 정시 비율인데요. 상위권 8개 대학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죠? 정시 비율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이 아니라 다 40% 이상으로 올라갔죠. 이화여대만 빼놓고. 그렇죠? 2024학년도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알겠죠? 조사를 해서. 대부분 40에서 45% 정도가 정시, 그리고 수시가 50에서 55%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수시는 대부분 이제 학생부, 내신 선발이 많죠. 논술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정시는 수능 위주 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갑시다. 정시문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2024학년도는 조금 더 넓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50%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시, 과탄반영기종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비고산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정시는 안 가겠다라고 마음을 좀 굳힌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아직 고민하는 친구들도 좀 있는데 일단 정시에 대한 얘기예요. 정시에 대한 얘기인데 상위대학들이 국어, 수학, 과학이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이과계열 쪽은. 국수과가 중요한데 물론 뭐 국어 중요하다, 중요하다, 수학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는데 과탐은 그럼 안 중요하냐.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과탐도 중요해요. 이과에서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탐의 중요도를 너무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과탐 비중이 좀 확대가 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게 국어랑 수학의 이제 반영 비중인데 정시에서 국어를 다 100으로 봤어요. 얘를 100으로 봤을 때 수학이 얼마인가.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100일 때 수학은 175니까 수학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죠. 그렇죠? 1.7배쯤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한양대는 과학 같은 경우가 175예요. 수학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양대를 지원을 하려고 하면 수학과 과학의 비중이 똑같기 때문에 뭐 한양대만 딱 지원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양대만 딱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학만큼 과학을 공부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다. 물론 분량으로 따지면 과학은 두 개 합친 거야. 알겠죠? 물론 분량으로 따지면 수학이 조금 더 많게 느껴지겠지만 과탐 두 개를 합쳤을 때의 중요도는 같다. 연세대도 마찬가지예요. 100대 150대 150. 중앙대도 100대 160대 140. 이 정도이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하다.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하다. 이게 언제쯤 얘기예요? 물론 중요해요. 전반적으로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국어보다는 과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도 안 돼. 계속 국어만, 국어 100 공부하고 있으면 과학은 20 공부하고 있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서울대랑 서강대 같은 경우는 국어보다는 반영 비중이 적습니다.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이과 계열인데도. 그래서 대부분 평균을 내보면 국어보다는 과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수학, 과학, 국어수입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꼭 알고 공부를 해. 과탐의 중요도를 너무 모르고 가더라고요. 알겠죠? 네. 명심하도록 하시고요. 최소한 국어 공부하는 것만큼 일주일에 과학 두 개를 합쳤을 때는 비슷하거나 조금 많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과탐 응시자연항 이거 물리 선생님들은 잘 안 보여줘요. 그러나 정확히 알고 가자고. 알겠죠? 네. 이걸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물리 강사분들이나 화학 강사분들이 이걸 싫어합니다. 뭐 이럴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자, 2022학년도니까 지난 9월 평가원과 수능 이거 원서 접수연 상황이고요. 이건 진짜 응시자입니다. 알겠죠? 응시자. 아직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시기는 아직 수능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원서 접수한 것만 볼게요. 이거보다는 적게 응시랍니다. 9월 모의평가 응시보다는 많아요. 알겠죠? 9월 모의평가 응시 인원보다는 수능이 많고 당연히 원서 접수했지만 안 보러 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알겠죠? 이거보다는 적다. 이 사이 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과생들은 과탐 두 개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두 한 명당 두 번이 이제 투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투표라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자,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냥 구평으로 합시다. 구평에 물리 응시 인원은 5만 6천 명쯤 되었고요. 화학 1은 6만 6천 생명과학 12만 명 그리고 지구과학도 12만쯤 됩니다. 거의 생명과 지구과학이 비슷합니다. 두 배쯤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생명이랑 지구과학 선생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탐을 선택할 때는 많이 하는 걸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게 더 맞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이면에는 좀 다른 것도 있다는 것도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물리 인원이 분명히 생지의 절반이에요. 반도막이죠. 가장 지금 원과목 4개 중에서는 응시 인원이 적습니다. 6만 가량 될 것 같아. 6만 초반쯤 될 것 같아. 수능으로 가면. 뭐 투과목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투과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원과목만 3천 명대 이런 일이에요. 가장 많이 본다는 생투도 6천 명 가량이기 때문에 투는 서울대 가는 학생들 일부 학생들의 어떤 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개들의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론 여기도 서울대 가기 위해서 투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서울대 얘기 잠깐 합시다. 2023은 아니지만 2024에는 또 서울대의 과탐의 입시 변화가 또 예정되어 있잖아요. 재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하여튼 분명히 물리 인원이 적긴 한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떤 백분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불리함이 있다. 그러기에는 좀 6만 명이라는 인원은 많은 인원이에요. 6만 명이 물리를 보잖아요. 6만이라 6천 명이 아닙니다. 6천 명이 아니라 6백 6천이 아니에요. 6만 명이 보기 때문에 인원 수가 적기 때문에 불리하다 라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절대적 인원으로 따지면 6만이라는 거는 적은 인원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생명이랑 지구과학이 많이 보면 당연히 이제 하위권들도 이제 좀 많은 게 유리하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세균각을 하고 그쪽으로 그냥 뛰어드는 경우가 있어. 생명이랑 지구과학이 별로 내가 좋아하는 선호 과목은 아닌데 라는 마음속으로는 물리화학인데 생지로 뛰어드는 애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하위권들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상위권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하위권만 이렇게 몰려있는 그런 과목은 없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몇 만 명단이기 때문에 분포곡선은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인원은 좀 적을 때 그래도 이제 학생들은 그냥 이런 거 있잖아. 뭐라고 그러나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나?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세대 MZ세대인가 여러분들도? MZ세대들이 어떤 대세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대세를 따라가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특징입니다만 물리를 하는 아이들은 조금 성향은 좀 다르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물리가 이제 장점 인원수가 적지만 장점을 좀 얘기를 해주면요. 물리는 하기 싫어서 오는 애는 없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아, 물리가 유리하니까 물리하러 가자. 이런 친구들은 없어. 내가 못해도 물리가 나는 좋아. 열심히 해서 나는 물리라는 걸 하고 싶어. 이런 친구들이 와. 알겠죠? 그런 친구들이 옵니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물리원을 공부하는 모든 클래스의 밤 분위기가 좋습니다. 전 1년 동안 많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1년 동안 제가 전 학원에서 그, 야, 너 자지마! 일어나! 라는 걸 1년 동안 진짜 지적하는 게 10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특이하죠. 재밌죠, 그죠? 다 열심히 듣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물론 못하는 친구도 있고 아주 잘하는 극상위권들도 있습니다만 못하는 친구들도 물리가 좋고 자기가 대학에 가서 물리와 관련된 전공을 내가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게 나한테는 무의미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다 공부하려는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건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원도 마찬가지야.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물리를 하게 되면 어떤 시너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집단의 시너지라는 게 있잖아. 계속 옆에서 자고 있고 막 깨우는 힘 깨우는데 막 말 안 듣고 이런 친구들은 물리에는 흔치 않습니다. 없다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없진 않아요. 뭐 있어요, 있어. 금방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래도 다 잘하는 애들만 모여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물리라는 과목은 같이 공부했을 때 그 동질감, 소속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응시자연항은 물리 선생님들은 거의 금기시하고 있는데 저는 한번 까보았어요. 알겠죠? 여러분 물리하겠다고 이거 보고 있는 거지 힘냅시다. 알겠죠? 뭐 힘내시자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위받은 자들끼리 힘내자 뭐 이런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알겠죠?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에서 좋은 결과 냅시다. 알겠죠? 자, 서울대 2024학년도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2023이야 우리는. 알겠죠? 근데 고의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 고의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2024 서울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다른 OT나 이런 데서도 얘기를 좀 하는데 알고 있어야 되니까 서울대가 툴을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걸 폐지합니다. 툴을 안 봐도 돼. 원원조합으로도 갈 수 있다. 알겠죠? 원원조합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이제 툴을 고집하는 학교는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만 원래 남아 있었는데 서울대에서 툴을 이렇게 계속 고집을 하니까 서울대를 갈 실력이 돼도 투가 부담스러워서 툴을 안 보고 그냥 원 보고 연고대로 빠지는 친구들도 많아서 누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 그런 것들을 또 서울대가 싫겠죠. 그렇죠? 싫겠죠. 예전 같은 경우에 수시 같은 게 처음에 실시될 때는 이제 서울대 갈 애들을 미리 우리가 뽑아내자 라는 식으로 서울대가 서울대 막 하는 애들 있잖아요. 서울대 갈 애들을 내가 미리 뽑자라고 해서 수시가 좀 생겼었는데 이제 좀 반대로 된 것 같아. 연고대의 뺏길 애들을 빼앗기만 된다. 빼앗길 애들을 그래서 투는 물론 약간의 가산점을 주는데 일반적으로 미미합니다. 툴을 선택해도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 2024학년도부터 여기에 있는 물리천문학부에 물리학 전공과 천문학 전공 그리고 화학국부 그리고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전기전자 에너지자원 항공우주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과들 그리고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도 있네요. 사범대학 중에 물리랑 화학생물 물화생 교육학과 그리고 의과대학이 여기 있다는 것과 알아내세요. 이 과들 서울대에 있는 여기 2-1이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이 과들이 물리화학 중에 하나를 봐야 돼요. 1이라도 봐야 돼요. 1, 2는 많이 안 볼 테니까 1, 물 1 2를 봐도 돼. 물 2를 물리화학 중에 한 개 과목을 반드시 응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세요. 2024학년도에 즉 물리화학의 중요도를 서울대가 일단 인정하기 시작했다. 서울대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면 다른 학교들도 변화가 생깁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절반대학과들도 있어요. 알겠죠? 물리화학을 지정하지 않는 과들도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그렇지만 의대가 물리화학 중에 하나를 응시해야 한다. 라는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일부 바뀔 수는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 지금 2023학년도도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발표는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 물리화학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올해부터도 또 학교에서 또 새로운 입시들을 다시 한번 발표를 하잖아요. 작년에 발표를 했지만 수정된 걸 또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 2022 수능 물리학의 출제 경향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 개념완성 OT니까 너희들이 다 알 건 다 알고 가자고 너무 몰라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2022 수능 물리학원의 출제 경향은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형 문항들과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들 그리고 사고력을 요하는 킬러 문제들이 다 고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오던 기출문제 형태를 유지를 하는데 사고력과 응용력을 요하는 고난도 문제들이 강화가 되었어요. 2022학년대 우리 새로운 교육과정이 지금 수능이 딱 두 번밖에 치러지지가 않았는데 첫 해에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별로 없어서 너무 쉽게 나왔어. 그래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만점만 1등급이었거든. 만점만 1등급이었단 말이야.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특히 물리하는 친구들은 더 싫어해. 물리라는 과목이 쉽다고 해서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리가 또 평가원의 입장에서는 인원수 좀 적고 그러니까 좀 쉽게 해서 좀 유입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유입은 커녕 더 떠나가고 있습니다. 만점만 1등급인 거 물리는 더 싫어해요, 다른 과목들보다. 변별력을 가지고 사고력 문제들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리의 장점이 그거 아니야?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마음만 먹으면 월등히 생각을, 생각의 힘을 원하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첫 해에 배제가 돼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 그래서 그 두 번째 해인 2022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들이 변별력을 유지하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뭐 그랬을 때 커트라인이 좀 낮아지겠죠. 그렇죠? 난이도가 높아졌으니까 또 이제 학생들의 불만이 있을 거야. 너무 어렵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물리는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게 나은 거예요. 공부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작년에 뭐 N수생들 여기 듣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이 못 봤다. 또는 뭐 쉽기 때문에 내가 못 봤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잘 생각을 해봐. 핑계예요. 쉽기 때문에 못 봤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뭐 하나 실수했는데 그 실수가 치명적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쉬운 문제를 왜 실수를 해요? 너무 첫 시간부터 닥달하나요?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고. 물론 적당한 난이도가 좋은데 만일 나한테 고르라고 하면 적당한 난이도보다 쉬운 거 쉽게 나오는 것과 어렵게 나오는 것을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어렵게 나오는 걸 고르겠어.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 1년 동안 항상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죠?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한단 말이야. 근데 쉽게 나와버리면 약간 좀 배신감이 있는 거죠. 나는 진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거든. 더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배신감을 느꼈다 이러지 마시고 항상 수능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2021 수능과 비교를 하면 당연히 어렵게 출제가 됐죠. 2021 수능이나 올해 9평 당해 9평보다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변별로 갖췄다는 얘기죠. 1컷 시장은 43, 44로 나오니까 되게 적당하게 나온 거예요. 적당하게 나왔습니다. N수생들 우는 소리 하지 말고 알겠죠? 그게 유지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3 수능도 변별로 갖출 것으로 예상한다. 수능은 안타깝지만 여론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게 뭐 또 너무 어렵게 나왔다고 막 너무 심하게 뭐라고 하면 좀 쉽게 내주고요. 너무 쉽다고 뭐라고 하잖아? 그럼 다음에 약간 어렵게 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보았을 때는 어렵게 나왔지만 변별로 갖춘 거 좋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선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죠? 아주 쉬워서 만점만 1등급인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물리는 평가원들 시행착오를 좀 거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높아진 즉 2022 수능과 유사한 것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표준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2021학년도에는 물리표점이 가장 낮았어요. 만점만 1등급인 게 원과목 중에 물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꼴등이었는데 지금 만점 표점이 표점은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다시 점수를 이제 50점 만점을 약간 뻥튀기한 거죠. 뻥튀기 했을 때 지원, 생원, 물원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화원이 조금 쉽게 나왔나 봐요. 표점이 조금 낮은 걸로 보니까 물론 이건 예상입니다. 예상이고요. 아직은 수능 성적이 발표된 시점은 아니지만 가채점한 결과로 나온 건데요. 여하튼 가채점은 거의 맞기 때문에 물원, 화원, 물원, 생원, 지원이 거의 유사하게 만점 표점이 잡히고 있고요. 1등급 커트라인도 43점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표점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믿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변별력 문항은 4페이지에 18, 19, 20번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킬러는 뉴턴 역학이다라는 게 지배적이고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20번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긴 했는데 18번, 19번 이건 꼭 알아야 돼. 이거는 이전부터 2021학년도부터 이미 예측이 되었던 거예요. 합성자 기장 문제하고 전기력, 점전하의 전기력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건 이미 우리가 캐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응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조금 더 높게 출제된 것처럼 느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알겠죠? 그래서 정량적 접근이 조금 힘들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대칭성 같은 것들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들이 18, 19번에 자리를 잡으면서 가장 많이 틀린 건 20번인데 실제로 난이도는 18, 19번이 더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공부해오던 방식이에요. 그거에서 연장해서 나오게 된 거고 좀 안타까운 거는 18, 19번에 발목이 잡혀서 20번이 이번 시험에는 얘들보다는 더 쉬웠는데 얘의 정답률이 더 낮게 잡혔어요. 그래서 1등급 수준 학생들은 18번과 19번에서 발목 잡히지 말고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20번 역학, 뉴턴 역학 먼저 풀고 18, 19로 갔던 사람들이 멘탈 관리에는 조금 더 유리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건 이 추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역학적 에너지, 즉 뉴턴 역학이 킬러로 나오고 자기장 하나, 전기력 하나가 킬러로 출제가 돼서 이 3개 정도 또는 플러스 알파로 역학적 에너지에서 한 문제가 더 킬러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물론 그 다음 것들도 있죠. 그죠? 뭐 특수상해성 이론이라던가 연력학도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이번에 연력학이 또 나오지 않던 부피 온도 그래프 항상 압력 부피 그래프가 많이 나왔는데 많이가 아니라 100%였어. 100% 압력 부피만 나오고 있었는데 부피 온도 그래프가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제가 특란도 특강에서 예측을 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게시판 보니까 강민웅이 특란도 특강에서 왜 저렇게 나오지도 않을 부피 온도 그래프를 가르쳤는지 이제 알겠다. 나왔거든요. 나왔습니다.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전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피 온도 그래프를 분석을 했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루틴을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바로 풀 수 있다.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일단 변별력 문항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게 1단원이고요. 이 두 개가 다 2단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많이 틀린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1단원, 2단원 앞부분에 이 두 개 빼놓고 사실은 다 1단원이에요. 1단원에서 많이 틀렸습니다. 대단원, 1단원. 역학과 에너지라고 되는 부분. 자, 앞으로 학습 전략은 당연히 출제되는 주제는 정해져 있어 불리는. 한 20개 조금 넘어요. 거기서 20개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제들은 딱 정해져 있어서 공부하기는 아주 깔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출제될 수 있는 고난도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하시고 좀 꾸준히 개념할 때부터 수능 볼 때까지 쭉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런 건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생명 같은 경우는 유전을 1월부터 공부해 수능까지 꾸준히 공부하라고 하는 것처럼 물리는 뉴턴 역학, 1단원을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마 생명은 유전이 아마 4단원 아닌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단원을 꾸준히 공부하라고 하는데 물리는 1단원을 꾸준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쉬운 기본 개념 문제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제시하는 형태가 좀 다양화되고 있지만 어차피 주제는 정해져 있다. 실생활은 사실 실생활이라고 맨날 맨날 얘기하거든요. 실생활 관련된 거. 근데 사실 물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문제집이 실생활이에요. 알았어? 예상 문제집이 실생활이야. 사실 우리의 생활은, 실생활은 책이에요, 책. 책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실생활한다고 해서 무슨 상식책, 과학 상식책 보고 이러시면 망한다. 알겠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다양하게 해설제는 되고 있지만 주제는 정해져 있다. 그리고 사고력과 응용력을 키우는 킬러 문제들을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개념완성의 학습 목표. 이 무라일체 개념완성이거든요. 개념완성의 목표는 말이야 뭐예요? 수능에 나오는 기본 문항들을 풀 수 있는 개념을 공부하고 킬러 문제들에서 다뤄지는 논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논리의 초석을 공부하는 거죠. 실전적인 연습보다는. 그게 개념의 의미예요. 개념책이라는 건 바로 그런 책이야. 수능에서 출제되는 필수 개념과 쉬운 보조 개념들 전체 학습하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전체를 한번 쫙 보셔야 됩니다. 올해 수능을, 2023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연초에 개념 공부한 게 아주 큰 힘이 돼요. 순서를 바꿔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기 실력만 믿고, 고위까지의 실력만 믿고 나는 킬러부터 갈 거야. 그래서 겨울 시즌에, 윈터 시즌이죠. 윈터 시즌에 열심히 킬러 공부하고 6월 지나가지고 기본 개념들, 문제들을 미친듯이 틀려나가면서 그때 개념을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 다시도 아니지. 처음으로 시작을 해. 그 다음에 다시 킬러를 공부해. 까먹었으니까요. 그러지 말라고.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지금 너희들의 실력이 어떻든지 간에 개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만 N수생 같은 경우는 제가 N수생들을 위해서는 물알체 개념 완성도 있지만 압축 개념도 곧 오픈이 돼요. 개념이 끝나자마자 압축 개념이 오픈되니까 제수생들은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일찍 시작한 사람들은 개념 완성으로 차분히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학습 목표는 그런데 고난도 킬러 주제들의 스킬과 논리를 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책의 구성으로 본다면 분석해라는 부분에서 그런 킬러 스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출 1회독을 할 수 있다. 개념서에는 중하급 문제들 위주로 내가 구성을 했어요. 잘 풀리고 논리를 훈련할 수 있는 문제들, 막 사고력을 원하는 문제들보다는 논리를 그냥 적용을 해서 딱 풀어낼 수 있는, 그래야 또 푸는 재미가 있잖아요. 실력도 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성을 했고요. 기출 300이라는 책에서 중상급과 킬러 문제들을 같이 그 안에서 300개의 문제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합해서 보게 되면 600문제 이상의 전체 풀 기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출 300을 병행해 주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다만 이제 저는 너무 실력이 미쳐네요. 이럴 경우에는 개념서를 다 보고 기출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등급으로 따진다면 고2까지의 나의 내신 평균 등급이 2등급은 넘는 것 같다. 1, 2등급 수준이다 라고 하면 기출 300을 같이 병행해서 보기를 추천드리고 3등급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3등급까지도 같이 병행을 해서 보게 되면 가장 효율적이야. 기출은 원래 그래. 개념과 같이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근데 이제 4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조금 그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서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시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 300으로 넘어가서 차분하게 공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컨텐츠는 개념서는 단권으로 돼 있다 그랬어. 물할체 개념서 한 권인데요. 이건 병행할 수 있는 책을 하나 적어 놓은 거고 기출 300. 같이 아마 한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얘가 오픈이 될 거예요. 얘 오픈된 다음에 얘가 한 일주일, 한 10일, 11일쯤에 바로 같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공부하다가 기출 문제, 기출 300을 병행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필기노트, 필기노트는 제 개념이 완강이 된 다음에 3월 정도에 출시가 돼. 2월 말 3월 초 정도에 필기노트가 나와서 여러분 비타민 교재라고 해서 따로 구매할 수 있게 할게요. 그래서 개념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풀이를 넘어갔을 때 대부분 이제 필기노트 같은 걸 그때부터 활용을 하더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좀 설문을 해봤을 때 개념 공부하다가 필기노트를 보는 게 아니라 필기노트는 뭔지 알지? 수업에 진행되는 것들을 손글씨로 노트 정리한 것들을 우리가 필기노트라고 하잖아요. 예쁘게, 그치? 그런 것들을 언제 쓰냐고 했더니 대부분 개념 끝난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 필기노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뒤적뒤적하면서 많이 본다. 정리한다는, 정리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급하게 작년 개념 강의 한 거 가지고 필기노트를 만드느니 올해 개념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 전문 조교를 배치를 해서 그걸 다 필기를 해서 필기노트를 정리를 해서 3월에 출시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단원별 누적 주간 테스트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단원을 명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현강에서 테스트를 하듯이 이 단원이 딱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한 테스트. 올해부터는 제가 이런 주간 테스트를 누적 테스트로 제공을 하기로 했어. 누적 테스트로 보기로 했거든. 즉, 2단원 나가고 있으면 1단원에 있는 문제들을 대표 문항들을 이 안에 넣어서 또 테스트를 하고 3단원 나가면 1, 2단원을 누적시켜서 문항 수는 비슷하지만 대표 문항들을 집어넣어서 누적 테스트를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하도록 할게요. 옆에 따로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업로드 스튜디오 버전과 현강 버전이 있어요. 둘의 차이점을 좀 설명하면서 갈게요. 스튜디오 버전은 좀 일찍 오픈이 됩니다. 12월 중순 정도에 개강이 돼서 완강은 2월 중,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완강이 됩니다. 알겠죠? 2월 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주 3에서 5강 정도가 업로드가 되는데 어떤 때는 6강이 업로드가 될 수도 있어. 최소 3강 이상씩은 업로드가 됩니다. 알겠죠? 전체가 약 42강, 한 강을 한 50분 정도로 봤을 때 한 42강쯤 되고 책에 연습회라고 해서 제가 욕심을 좀 내서 연습 문제들을 좀 많이 넣었어요. 개념서치고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어. 알겠어? 연습회 문제가 있는데 이 연습회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는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만 강의를 수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너희들이 무엇을 선별할지 모르기 때문에 따로 카테고리를 잡아서 이 본 강좌, 이외의 강좌로 따로 아래쪽에 업로드를 촬영을 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선택해서 보는 거로 합시다. 필요한 경우에. 저는 원래 이게 쉽기 때문에 약간 쉬운 것들 위주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해설지만 보고도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매년 보면 항상 이 강의 이걸 강의로 왜 진행을 안 해주셨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일단 다 찍어 올리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 플러스 알파까지 업로드가 될 것이고요. 자, 현장 버전은 지금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 버전 오픈을 잘 안 하는데 잘 안 합니다. 이게 또 개강했다가 또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갑자기 비대면으로 바뀌고 이러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나 일단 현재까지는 현장에서 강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개강을 하려고 해요. 알겠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아, 조금 확진자가 다시 이렇게 막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저도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만일 여튼 고3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백신을 맞게 하겠죠. 백신을 맞게 할 테니까 강의가 현장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1월 달 초에 개강을 해서 4월 초 완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버전이기 때문에 느려요. 현장 버전을 선언하는 친구도 여기 있는데 이렇게 느린 게 싫으면 저는 가능하면 좀 안정성이 높은 스튜디오 버전을 들었으면 좋겠어. 그건 어쩔 수가 없네요. 알았죠? 중간에 현장 버전인데 일주일에 딱 하루 하잖아요. 현장은 그걸 촬영하는 것인데 갑자기 더 빨리 업로드를 할 수는 없잖아. 일주일에 애들 월화수목금 불러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 버전은 업로드가 느리다. 일주일에 두 강 또는 세 강밖에 안 돼요. 알겠죠? 두 강 또는 세 강. 아마 두 강 정도만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런데 현장 버전에서는 한 강자가 50분 기준이 아닙니다. 거의 70분, 80분 이렇게 한 강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강수는 더 적어요. 훨씬. 훨씬 적지만 전체 러닝타임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예. 대치동학 때 수업하게 되면 한 수업을 한 교시 한 타임을 1교시 그러면 한 시간 반씩 막 하잖아요. 중간에 끊지 않고 그냥 현장과 똑같이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월화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시작할 때 잡담 같은 것도 하고 끝날 때 이제 추가풀이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작년까지는 제가 현장 버전은 작년은 안 했고요. 재작년까지 할 때는 전부 다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올해는 다 찍을 거 다 찍어서 올리려고 해. 대신 인덱스를 제공하려고 해. 현장에서 진행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시작 인덱스 그래서 클릭하면 바로 그걸로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들은 스킵할 수 있게 그래서 현장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한 친구도 있지 않았습니까?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를 다 업로드를 한 대신에 점핑, 점핑 할 수 있게 인덱스를 제공을 하도록 할게. 그게 훨씬 더 현장감은 더 크겠죠. 그래도 현장 버전이랑 또 스튜디오 버전의 차이가 뭐냐? 현장 버전이 현장감이 있어요. 현장감이 있고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가끔 보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을 바라보고 수업을 하죠. 눈 마주치는 게 좀 불편해. 그러면 현장 버전을 들으시면 되는데 업로드가 드리다. 알았어. 업로드가 드리다. 좀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12월부터 막 난 달리겠다라는 사람들은 스튜디오 버전 보셔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스튜디오 버전은 눈을 마주쳐요. 너희를 보고 수업을 한다고. 카메라를 보니까요. 눈과 눈을 마주쳐요. 이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어. 그러나 우리 사이에는 화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지 말고 스튜디오 버전을 선택할 사람들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장 버전에도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연습회는 따로 카테고리를 잡아서 이거는 스튜디오 버전에는 똑같이 올라갑니다. 알겠죠. 참고하시기 바래요. 카테고리 나눠집니다. 그리고 현장 버전은 물할체 개념이랑 기출 300 문제들을 과제로 같이 내주고 그거를 일부 풀이를 합니다. 그런 것도 전부 다 인덱스를 해놓을 테니까 기출 300을 다 푸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전부 업로드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양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스킵하실 분들은 스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구성을 해놓으려고 해요. 이게 현장 버전의 특징이지만 오랜만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해서 피치 못하게 현장 진행이 어려워치면 어쩔 수 없이 스튜디오 버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건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개념서 개념서는 앞에서 한번 봤지만 개념과 정리해라고 해서 용어 정리랑 OX 필수 예자가 들어있고요. 분석해는 킬러 논리를 공부하는 킬러 스킬을 공부하는 건데 뉴턴 역학 전기력 자기장 부분에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킬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는 가치해와 연습해 가치해는 꼭 강의를 수강하면서 함께 풀어보자 연습해는 과제이기 때문에 선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고2, 고3, 모2, 고3이 수능 중급 필수 문항들 중급에서 중하급인데 아주 쉬운 것들은 또 약간 좀 중복되는 건 좀 뺐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2 문제들은 필수적인 것만 넣었어요. 알겠죠? 거의 없는데 필수적인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출 300은 이제 개념서와 함께 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커리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 풀인데요. 중상급과 킬러 기출 문제들이 선별되어 있고 챌린지 플러스와 딥러닝 문제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수 수강 그리고 딥러닝은 선별 수강할 수 있게 기출 문제를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출 문제의 강의의 최단점이 뭐죠? 이렇게 많은 문제 풀를 내가 다 봐야 하는가? 작년에 내가 기념비적인 짓을 하나 했잖아요. 올해도 강의는 살아남아 있을 텐데 여기는 지금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시그마 기출 완성이라고 해서 작년이 개정 초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수능 30년을 총망라해서 우리 과정과 관계 있는 문제들을 모두 다시 선별을 해서 선별을 해서 모두 다 선별을 해서 다 풀이하겠다라는 게 시그마 기출 완성이라는 것인데 작년에 1044지였어요. 그게 우리 지금 2023학년도에 메인 커리로 들어가 있진 않은데 모든 문제들을 풀었던 어떤 기념비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살려는 놓을게 그렇죠. 살려는 놓을게 내신 보는 애들이라던가 또는 기출 기출 산대학이 없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학생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살려는 놓겠습니다. 활용할 수 활용할 필요가 있으면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여하튼 챌린지 플러스에 대표 문항들을 제가 300개 중에서 300개가 좀 넘어요. 제목은 300개만 고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더 이상 300개로 줄일 수는 없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320문항 가량 됩니다. 그 정도는 이해하잖아요. 그 하여튼 300개 정도의 문제 중에 3분의 1 100문제 이하를 챌린지 플러스로 해서 즉 중상급 킬러들 중에 킬러 위주로 제가 챌린지 플러스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앞쪽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필수 수강하는 방식으로 80에서 한 90문제 가량 될 거야. 8, 90문제만 필수 수강 딥러닝 문제는 자가학습이란 뜻이잖아요. 딥러닝이 인공지능에서 그래서 각자 공부를 하고 선별적으로 수강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들을 딥러닝 문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챌린지 플러스 같은 경우는 문제 아래쪽에 그림을 다시 한번 수록을 해서 여러분이 필기하기 쉽게 구성을 해놓은 책이에요. 총 두 권이구의 문제집과 해설집인데 기출 300부터는 해설집이 문항이 재수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90%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크기로 다시 재수록이 되어 있어서 2회독을 할 수 있게 기출 300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3등급 이상 학생들은 기출 300 같이 병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물리학습을 윈터 시즌에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해둬야 돼요. 기출 개념과 기출을 6평 전에 두 번 정도 봐야 되거든. 그 첫 번째를 개념과 같이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병행해 주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필기노트는 물알체 개념한 강좌의 강의 내용과 판서 내용들을 손글씨로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노트 정리가 된 것을 말하죠. 크기는 작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고 3월 정도 초에 출시가 될 테니까 개념이 끝난 다음에 총정리 또는 뭐 그때 개념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야. 3월 달에 재수생 같은 경우는 그때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강의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후 작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출시는 좀 늦습니다. 비타민 교제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물리학원 등급 물리학원 1등급의 전략이야. 1 어디 갔어? 자,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시기에 맞는 학습을 하자. 제발 그 시기를 안 맞춰서 뒤죽박죽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일관성도 없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개념을 해야 될 때는 개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출을 해야 될 때는 기출을 해야 되는 거고 킬러를 분석해야 될 때는 킬러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들을 풀어야 될 때는 예상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1월부터 시기에 맞게 그 시작은 개념과 기출이에요. 그걸로 시작을 꼭 해주시고요. 자만증 안 했으면 좋겠어. 항상 공부는 겸손한 자세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승리자예요. 응? 이런 말도 있잖아. 우리는 겸손하게 만나 자랑스럽게 헤어질 것입니다. 꼭 저와 함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났으면 좋겠어. 시작은. 내가 지금 예비 고2 때 어느 정도의 물리 실력을 갖고 있더라도 고3 올라가는 윈터 시즌에는 개념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는 것을 꼼꼼하게 다시 봐. 알겠죠? 그게 만점의 초석이 될 거예요. 순서를 준수해 주시고요. 그게 그래도 너무 힘들면 그래 압축 개념 같은 거라도 봐. 알았어. 빠르게 좀 압축해 놓은 강좌도 곧 열리니까 개념 학습 이후에는 킬러 학습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킬러 학습을 반드시 6평 전에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는 6평을 껴서라도 킬러 학습을 꼭 완료를 해주셔야 돼요. 킬러는 뉴턴 역학 그리고 특수상의성 이론 그리고 전기력과 자기장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킬러가 될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그 깊이는 얕아요.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단원의 학습을 여름방학 전에 개념한 후에 개념 기출 푼 다음에 킬러 문제들 킬러 스킬들을 공부하는 것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름 시점부터는 이제 기출 문제들을 공부했던 상반기 때 공부했던 기출 문제들에 대한 그 학습 경험을 가지고 예상 문제들을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예상 문제들을 풀어나가셔야 돼요. 약점을 보완하면서 실전보유고사는 9월부터 집중하는 게 좋은데 뭐 N수생 같은 경우는 좀 이르기 시작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일반적으로 9월 9평 전후부터 한 30에서 40배 정도 소화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좋은 예상 문제들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시 성공의 방법 일단 물리 개념 OT에 대한 이 정도 하고 입시 성공의 방법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설명에서 많이 하는 건데 입시 성공의 방법 입시 성공의 비법 열쇠 이건 뭐니? 예비고 3 같은 경우는 예비고 3 딱지를 빨리 벗어야 되거든요. 수험 생활은 고 1부터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물론 뭐 수시 때문에 내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시작이 되었는데 진짜 그 결정타는 고 3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이에요. 1년. 이 1년. 어떻게 할 것인가? 뒤집기도 가능하잖아요. 수시가 안 되면 정시로 가서 1년 공부해서 성공하는 친구도 많기 때문에 이 1년을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슬럼프 없는 자기관리를 하면서 도 딱 뜨시고 보내셔야 돼요. 극도로 성실하게 보내셔야 돼요. 극도로. 니네 인생에서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때가 또 있던가 난 이건 군대보다도 더 고 3 때가 규칙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실제로 뭐 군대 가봐. 저도 뭐 갔다 왔습니다만은 초반 6개월만 좀 힘들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도 사람 사는 곳이고 뭐 끝나면 다 놀아요. 사실은. 저는 못 놀았지만 행정경위여서. 여튼 이 고 3이라는 거는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거에 실패하면 입시에 실패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규칙적이고 극단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주세요. 아침에 일어난 시간이 1년 내내 똑같아야 되고요. 저녁에 자는 시간도 1년 내내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몸 상태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몸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항상 신경을 쓰면서 자기관리를 하셔야 돼요. 정신이 몸을 끌고 다닐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끔 얘기합니다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잠을 좀 줄이고 이러려면 반드시 규칙적인 운동도 하셔야 돼요. 쉽지 않겠죠. 그렇죠? 최소한의 운동을 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루틴으로 꼭 잡아서 1년 동안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과도한 근력운동 같은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체력관리에 필요한 유산소 운동 수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1년 동안 쭉 쭉 루틴으로 잡아서 특별한 어떤 날 못하는 날도 있겠지만 그런 몇몇 날들 빼고 일주일에 4, 5일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체력관리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알겠죠? 아침에 특히 운동을 하는 거는 자기를 두 번 이기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자기관리의 핵심은 뭐야? 매일매일 자기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자기를 이겨나가는 그 첫 번째 첫 번째 행동이 아침에 일어나는 건데 남들보다 30분 먼저 일찍 일어나서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주세요. 자신을 두 번 이기는 거죠. 일어날 때 한 번 몸을 끌고 나갈 때 한 번 하루의 시작을 자신을 두 번 이기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들은 약간 뭐 졸리고 지치더라도 하루를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루의 승리가 1년의 승리를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 꼭 지키면서 한 번 해보시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좋은 시작과 좋은 끝 이게 정말 중요해요. 수험생활을 제가 학생들과 한 지가 진짜 십몇 년이 됐는데 시작과 끝이 좋아해요.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 잠들기 직전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이게 매우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1년의 시작과 1년의 끝이 좋아야 됩니다. 시작만 잘 해두고 끝만 잘 마무리 짓는다면 그 중간 퍼즐은요. 너희들이 진짜 뻘짓을 해도 맞게 돼. 뭐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윈터 시즌을 잘 보내주면 이 중간 시즌 있잖아요. 뭐 일반인 킬러 학습이라던가 예상 문제풀이를 하는 부분은 너희들이 알아서 가. 알아서 가. 근데 이 윈터 시즌을 제대로 못 보내면 이게 막 뒤죽박죽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반을 잘 못 보낸단 말이야. 그럼 뭐 끝은 좋겠습니까? 시작도 잘못됐고 중반도 잘못됐는데 끝이 좋을 리가 없어. 근데 시작이 되게 좋잖아? 그럼 이 중반부가 되게 잘 맞아떨어지는 퍼즐처럼 잘해요. 여러분들에. 근데 시작이 좋다고 해서 끝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끝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건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 내가 할게요. 끝은 진짜 중요해. 마무리 이제 하고 근데 그건 오늘 얘기할 건 아니니까 지금은 시작에만 집중하자고 그 좋은 시작을 함께 하자고 윈터 시즌의 개념과 기출 공부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좀 자신을 이기면서 시작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9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굴러갑니다. 알겠죠? 그 이후엔 제가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OT 마무리 짓고요. 1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